사람처럼 학습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의료기기 분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압 측정 기술에 적용됐는데 간편하면서 정확도까지 무척 높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병의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 혈압 측정 방식입니다. 혈관에 압력을 가해 서서히 이완시키는데 이때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파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난 파동을 계산하면 혈관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의 정확도는 90% 정도. 의료진이 청진기를 통해 혈액이 혈관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박동 소리를 직접 들어가며 혈압을 측정하면 가장 정확하지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하면서도 의료진이 재는 수준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혈압 측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주목받았던 인공지능이 적용됐습니다.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통해 패턴을 익혀 모양이나 색깔이 전혀 다른 고양이 사진을 보더라도 고양이로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우선 85명의 혈압 측정치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냈는데 8,500명의 정보를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정답과 유사한 형태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뽑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빙근형 학습해서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도는 95%.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스마트워치와 같은 IT기기와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